연수구 문화의 거점 역할로 연수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나눔터기관인 연수문화원에서 당신의 스무사를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전통 성년식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원은 올해 성인이 된 2004년생 남녀 각 4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본행사를 통해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성년이 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28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송도 미추얼공원 내에 위치한 다래원이라는 공간에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개인별 명자첩을 증정하고 자원봉사 시간 인장이라는 특전을 제공합니다. 참여자들은 방문 또는 연수문화원 홈페이지나 공식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연수문화원 전통문화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성년식 행사 방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본행사는 연수구 거주자 및 연수구 소지 학교 재학생들을 우선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학한 2004년생 학생들은 본행사에 참여해보길 바랍니다. IBS 이승재입니다.